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5%대로 전망됐습니다. 이델리가 오는 2일 10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최근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, 10월 소비자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5.7%로 9월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. 10월 물가도 5%대를 기록한다면 8월 이후 석 달 연속 5%대를 기록하게 됩니다.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 6.3%를 기록한 지난 7월로 정점이 지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내년 연간 물가 전망은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전망 등에 따라 하단과 상단이 각각 2.9%와 3.7%로 차이를 보였습니다.